경기도 포천시 소우르베에 있는 전원카페나 식당으로 최고 자리인 토지 매매입니다. 대지면적 889제곱미터고요. 매매가는 4억원입니다. 정사각형에 가까운 토지인데요. 접근 도로 확장 예정으로 보상을 받은 곳입니다. 2128-3838 코드번호 237번으로 상담받으세요. 도로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은 토지인데요. 포천 고모리 저수지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. 2128-3838 코드번호 237번으로 상담받으세요. 저수지 전망이 잘 나오는 곳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주변 환경이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. 주변에는 욕쟁이 할머니 집과 고모리 691등의 유명 음식점이 어우러지는 위치입니다. 전원 카페나 식당으로는 최고의 자리인데요. 2128-3838 코드번호 237번으로 상담받으세요. 경기도 포천시 소우르베에 있는 토지 매매였습니다. 또 이런 것입니다.